5개 구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울산구청장군수협의회가 지역의과대학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6년의 교육과정 중 5년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편법 운영을 중단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울산은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종합병원이 없고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.5명으로 전국 평균 2명보다 적다며 의료인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인재할당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